집권 여당의 싱크탱크 이날 발표한 정책브리핑에는 연구원에 속한 박혁연구위원이 8페이지 분량의 정책브리핑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경제사 전문가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집필한 반일종족주의를 예를 들면서 일제식민통치옹호행위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주 과감한 도발적인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정책브리핑에 실린 일제식민통치옹호행위특별법 제정에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재화의 보고서에는 소제목으로서 일본 거구와 연결된 반국가 반인도적 범죄화 경향 이것을 방치할 시에는 국가정통성과 헌법정신 그리고 민족정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극에 달한 일제식민통치옹호행위 막을특별법이 시급하다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수많은 연구성과 조사보고서 법률과 판례 등으로 정리된 일제침약과 전쟁범죄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에 옹호하는 행위는 순수한 학술활동이나 학문행위가 아니라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정치적 선동행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에는 결론 부분에서 법을 만들어서 사회통념과 반대되는 그런 일제치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단지하자 이런 내용을 평가하겠습니다. 법의 제목은 일제식민통치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대응하는 행위처벌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일제식민통치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반국가적 행위 그리고 일제의 전쟁범죄를 부인하며 전쟁범죄의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막는 것이다. 법안의 목적입니다. 결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수호하고 미래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거한다. 대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의식구조를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리고 반일감정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럼 처벌대상이나 처벌행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일제식민통치 시기에 우리 한국인들의 항일투쟁을 폄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또 한 가지는 일제한국강점과 광탈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등 일제침자전쟁과 전쟁범죄의 사실을 부정하거나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권당 싱크탱크의 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존의 역사학계는 반일감정의 압도된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일제치하를 왜곡해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실정사학의 바탕을 두고 조선말기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연구해 낙성대 연구소를 중심화한 일군의 학자들은 진실이 상당히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가리는 척하고 진실을 밝히는 중 사이에는 상당히 논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강제징용자 문제만 하더라도 제 자신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당시의 사료나 일제하에 한반도의 가난 상태를 이렇게 보면 실업난이 아주 심했습니다. 따라서 시골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태평양전쟁의 전반부에는 자원으로 해서 탕관과 같은 데 많이 갔습니다. 태평양전쟁의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강제징용자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쟁 초기에는 실업탈피와 가난구제 차원에서 조선인들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북해도 같은 그런 탕관 근무를 자원 지원했고 전쟁의 후반기로 오면서 행정권을 동원해서 강제징용자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주장이 아니고 역사적 사료를 꼼꼼히 보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역사 왜곡 문제는 학술적 토론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학수적 연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시시벌비가 가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사법권력과 정치권력을 동원하겠다. 주장이나 연구결과를 단죄하겠다. 이것은 과욕이고 과신이고 과속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지적인 교만이나 자만에 속하기도 합니다. 정책 브리핑에 나오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올바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땅에 사는 양식이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무리한 주장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여기서 무리한 주장이란 것은 상식이나 양식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정책을 충분한 토론이라든지 심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고 세 번째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무리한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통치 옹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란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적교만이라든지 지적자만이라든지 지적과신에 빠지지 않도록 여건의 싱크탱크 연구진들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학술적 토론이나 연구 대상조차도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사회가 가야 될 길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이 만연하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사회는 학술적 토론의 대상이나 연구의 대상을 절대로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몰아넣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